이때는 오른쪽 뒤에 있습니다. 넘어야죠? 충분해야 하는데. 그게 그림만 맞았으면 넘어왔거든요. 그렇습니다. 좀 아쉽네요. 앞쪽이 이태희 선수를 빼고는 나머지 선수들도 좀 짧게 왔는데 이준석도 조금 짧았습니다. 네, 볼이 조금 낮는 위치에 있었거든요. 크택이나 이런 게 잘 된 것 같은데요. 아무리 경사 때문에 약간 방향이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. 버디 트라이. 네, 그래도 거리를 잘 맞춰야 됩니다. 들어오겠죠? 네, 잘했습니다. 정말 잘 친 것 같아요. 오, 들어가나요? 나이스. 나이스, 버디. 쎄 깊으네요. 이준석. 아, 정말. 아, 그게 들어갔어요. 김주영의 샷 이글이 있었다면 이준석에겐 이 퍼트가 있네요. 그렇죠. 17번 홀에 정말 한상적인 퍼팅입니다. 아, 이제 최종 라운드였다면 거의 뭐 쇠기포라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의. 아, 정말 오늘 인코스에서 이 마지막 팀이 멋진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. 그렇네요. 후반에. 정말 우승 퍼팅같이 지금. 글쎄 말이에요. 이준석 선수 정말 좋아하네요. 이게 이제 상대가 보기 퍼트를 앞둔 상태에서 버디로 마무리를 했거든요.